자 이제 223페이지 보시면 물권법정주의가 나오죠. 185조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는 예의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물권법정주의라는 말은 제가 전시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하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주의가 뭐냐면 물권법정주의인데 방금 읽어본 조문이 따른다면 이 법은 결국 법률과 뭘 말하냐면 관습법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영어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장관 영어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뭐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좀 특이하다는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민법 외에는 시행령도 배우고 시행규칙도 배우죠. 그죠? 민법 시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안 배워요. 왜 안 배우죠?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영어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장관 영어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규칙도 어떻게 해요? 없는 거다. 얼마나 다행이겠죠?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뭐까지 있으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있으면 환장하겠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 영어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관습으로?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 특징이에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주로 뭐 하죠? 싸우죠. 그죠? 싸워요. 주로.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제 가끔 민생 챙긴다고 시장 가서 오뎅 몇 개 주워 먹고 지들끼리 뭐죠? 밥 먹고 조찬 회등했다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국회에다가 낚여놓기만 하면 현실과 법관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현실은 계속해서 뭐요? 앞서가는데 국회인들은 뭐 하느라 바빠요? 싸움 안으로 바뀌고 민법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현실과 법관의 괴리현상을 막기 위해서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물권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야 저런 것까지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되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물권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음악 듣고 싶다고 CD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파일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음악 파일이 물건인가요? 이게 물건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법에서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음악 파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뭣도 아니에요? 자연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체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자연욕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물건의 개념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리린지 같은 게임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 되게 비싸요. 돈백만 하는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해킹해서 뺏어가. 그것도 물건인가요? 그것도 물건이 아닌가요? 왜요? 자연욕까지만 물건이. 그래서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불법으로 해킹해서 게임 아이템을 가져가도록 절도로 처벌하질 못해요. 현행법상.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그만 싸우고 이게 민법에 있는 물건에 대한 개념 규정을 좀 뭘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돼. 그런데 전혀 개정을 안 해. 맨날 지들 뭐 성고구 문제?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공수처?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법이라도 빨리 모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법은 미리 관습법으로도 물건에 관한 상을 정할 수 있도록 먼저 미리 예정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한다는 게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종류가 강제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계약으로는 물건의 종류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법정주의 때문에 물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전을 보시면 223페이지에 의의가 나오고 인정 근거가 나와요. 하단에 있는 양가로 2번은 연역적 의의니까 중요하지 않고 1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뭔 개소리죠 이거요? 물건법이 왜 인정해 주느냐 했더니 공시방법이래요. 쉽게 말하면 등기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면 물건의 종류가 수천 개라면 등기부에 그 내용을 다 모아 할 방법은 없어요? 기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층에 통계해 보니까 2019년제 물건이 만개다. 그러면 그 만개를 등기해 보이다. 어떻게 이기지 할까요? 따라서 등기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 물건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물건법정주의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등기 운용을 위해서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법률의 의미 법률과 간식 것과의 관계는 보충인적 관계에 큰 의미가 없고요. 하나는 창설하지 못한다는 말은 종류가 강제되고 내용이 강제가 된다. 우측에 면을 보시면 이런 물건법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고 우측에 먼저 핵심 판례가 2017년도 판례가 나와요. 이건 어떤 문의냐면 이런 겁니다. 판례가 재밌는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뭐죠? 소유권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관계냐면 이 갑과 의리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뭐하고 있었냐면 경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형 있잖아 이 땅 나한테 주면 안 돼? 어차피 내가 경작하고 내가 쓰는 거니까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갑이 싫대요. 못 주겠다는 거 징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대로 내가 쓸모없는 땅이긴 한데 내가 너한테 네 형수 눈 때문에 줄 수는 없어. 그 대신 내가 내가 영원히 그 땅을 사용수익하진 않을게.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권을 너한테 증여하진 않지만 네가 그 땅 영원히 있어. 내가 이 땅 영원히 사용수익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유효냐 문제예요. 자 만약에 이게 유효은요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긴 한데 뭐만 알 수 있느냐 처분만 알 수 있는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건이라는 것은 법률과 관습법만 만들 수가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는 새로운 종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특약은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우측의 중간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건법정주의 뭐하기 때문이죠? 반하기 때문이다. 이게 2017년도니까 재작년이잖아요. 올해 나올 줄 아는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건의 종류예요. 일단 물건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인정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을 텐데 우리는 민법시간이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민법은요. 물건을 일단 둘로는 아닙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는 아니에요.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이 관계가 은근히 좀 헷갈려하시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훔쳤다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유인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유권을 공부하면서 뭘 대입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절대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에 걸린 거고요. 그래서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본권 소유권인 거고요. 따라서 훔쳤다면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는 거라는 관계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관리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지만 소유권이에요. 아까 우리가 판례봤잖아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닌데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값이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특히 사용하고 수익하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건 우리가 뭐라는 거죠.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가지 중에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을 우리가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요. 전세권이 물건인 거죠.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점유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당권까지 끝나면 물건법이 끝나게 되는데 이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기 때문에 오늘만 개념을 말씀드리면 질권이 원화를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전당포. 제가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반지를 전당포에다 맡기고 5만원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주의는 채의 반지를 담보로 잡아둔 거죠. 그 담보권이 뭐예요? 질권인 거예요. 그래서 질권이라는 것은 가져다가 맡기는 방법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건이 뭐예요? 질권인데 왜 시험범위가 아니냐면 부동산을 갖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질권이라는 건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는 빠져있는 거죠? 질권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담보물건은 세 가지 중에 처분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까 설명을 드리는데 저당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누가 그 집에 살죠? 제가.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래서 저당권 잰 은행이 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저당권 설정했냐면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 설정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 처분하려고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은 세 중에 뭐죠? 처분건농을 지배하는 물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보기 때문에 개념까지는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 넘겨보시면 2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 나오죠?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법만 하게도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의미 없고 227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물건이 있죠. 이 관습법상 물건은 물건법정주의에 따라서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을 텐데 현재 세 개입니다.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교재는 두 가지만 넣어놨는데요. 하나 더 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는 관습법상 물건으로 평가가 돼요. 평가가 되는데 개념은 해당 부분에서 볼 거지만 중요합니다. 아무튼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가 뭐죠? 관습법상 물건이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관습법상 물건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온천권 이런 거 없어요. 온천권 없어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이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건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와있는 이런 것들 말 뭐죠? 물건이고 그 외에는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위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대표이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보죠.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죠? 2번 물건은 현전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엑셀 자 이게 너무 당연히 삼겨보세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계약이잖아요. 분양받을 땐 아파트가 없죠. 그래도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있어야 돼. 아파트가 없다면 저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중국집 가가지고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아직 짜장면 곱빼기 없죠.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지려면 짜장면 곱빼기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되고 아직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건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건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물건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물건은 일반 채권에 우선한다. 맞는 질문 설명해 드릴 겁니다. 법원이란 말이 나오죠. 원래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이라는 말을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 지방법원 이런 법원이 아닙니다. 법의 연원이란 말도 어렵죠.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해. 그러면 물건법의 법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건법의 존재 형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의 법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물건법정조에 따라서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으니까 물건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물건법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이란 취지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물건에 효력해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이요. 무슨 보통 우리가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러고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채권에 대해서 항상 우선하고 채권은 열등하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게 맹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이 또다시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정이 또다시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채권이 있단 말이죠. 을병 원장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죠? 먼저 돈 빌려줬다고 해서 먼저 받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거 없어요. 누가 돈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건 경매됐을 때 나눠가실 때 문제고 승질을 들어온 인간이 제일 먼저 받아요. 그게 정답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다 입장에서 돈이 생기면 와이프가 이 병 그지 같은 놈이 완전 인간도 아니야. 제발 큰 놈부터 돈 적으러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요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먼저 돈 받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따라서 셋 중에 승질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받는다는 말은 셋 중에 먼저 받는 놈이 장땡이라고 하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선행주의 다시 말하면 채권은 평등이에요. 평등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든지 먼저 받는 사람이 뭐예요? 장땡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병도 저당권 설정하고 정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되면 이제는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정이 받고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우선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정은요? 이 정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도 물건인데 우선하기는 그냥 맨뱅 꼬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열등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말이고요.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고 순서가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우효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에 대한 건 뭐냐면 주택이민주체법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주택임차인이 우선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물건의 우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건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라는 말이고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물건의 우열 물건은 순서가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교재의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건은 뭐합니까? 열등합니다. 열등하죠. 예외 예외 다만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요.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건이 우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이제 이 아파트를 사용수익해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군가 전세권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고 나중에 전세권이 성립됐지만 뭐가 오히려 우선해요?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제한물건이 우선하는 거고 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게 되면 물건은 우월이 있고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건이 채권에 대해서 우선해요. 물론 예외는 예외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우선적 규리라면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월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건적 청구권이 나와요. 할까 말까 고민인데 왜냐하면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인데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까다로울 수가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너무 뭐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기본 틀을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제는 개념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개념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건으로 청구권이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적 청구권도 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물건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방법은 뭐냐면 물건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건으로 청구권이고요. 물건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 채권의 청구권인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럼 우른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의뢰 등기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일까요? 채권 청구권일까요? 채권적이겠죠. 왜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다면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물건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단순한 논리지만 잠시간만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갑이 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그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건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물건적이겠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하면 누구예요? 갑과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건이 있으니까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건적인 것 여기서 항상 제일 바보 같은 분이 뭐냐면 말소는 물건 이자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명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건이면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이면 물건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으로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질을 볼 건데 물건적 종류는 세 가지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흘렀 쓰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찾고 셋 중에 하나로 틀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 여기죠? 그냥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건적 청구권인데 누가 가져가면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성질인데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건으로 청구권은 물건이겠습니까? 채권이겠습니까? 물건으로 청구권 물건의 청구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인 것 같은데 말하는 꼴은 또 채권인 것 같기도 하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건으로 청구권은 채권이라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구별할 수 있어요 대인권이죠? 동의하시나요?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갔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훔쳐간 놈한테 내놔 이러는 거지 물건나 도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물건으로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 지배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저에게 물건적 청구권이 따라서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놈이 저에게 그 물건을 돌려줘야 비로소 만족이 생기는 거니까 이 물건으로 청구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인데 이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솔은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물건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으로 이해하고요 물건적 성질은 딱 하나예요 물건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갔는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소유권이 뭐든가 있겠어요 따라서 물건이 물건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있어야 돼요? 물건적 청구권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적 청구권은 절대 물건과 뭐든가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건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수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저번주에 소멸수에 말씀드리면서 채권과 용익물건만 소멸수에 걸린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안 오셨구나 저번주에 채권과 용익물건만 뭐에 소멸수에 걸려요? 그런데 물건적 청구권이 소멸수에 걸리느냐 얘도 뭐라고요?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수에 걸려서 물건적 청구권이 없어지면 물건은 있는데 소유권이 있는데 물건적 청구권이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은 절대로 뭐 드릴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고 물건이 존재의 가치가 있으려면 물건적 청구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 소멸수는 뭐가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개념했고 간단하기만 할게요 교재는 안 볼 건데 아플까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물건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구별하라는 문제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건적 청구권의 주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인데 어려워요 실제로 교재 보시면 물건적 청구권의 주체와 채권에 대해서 233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뭐죠? 빠바바바받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장을 더 넣은 경우는 뭐죠? 234페이지까지 판례들이 뭐죠?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를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이 판례를 뭐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판례를 정리해보자고요 오늘은 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수십 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첫째 판례들입니다 주체는 물건자이어야 한다 왜요? 물건자 청구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상대방 침해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가 상대방이다라고 한다 일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러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어놨어요 널어나고 나서 한 두 시간 지나 나가보니까 러닝이 바람이 불어서 옆마당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러닝 주세 하겠죠 왜요? 저는 그 러닝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자니까요 그러면 그 아줌마는 물건으로 청구권이 상대방이라는 얘기잖아요 왜요? 제 러닝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 아줌마 아무 짓 안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내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고의 과실은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 되시죠? 표지 읽으세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더라도 뭐가 될? 물건조 청구권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간접을 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겠지 예를 기억하시면 임차인과 같은 사람을 직접 점유자 임대인과 같은 사람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직접 점유자에게 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건물의 철거 청구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할 수 없고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직훈론이에요 판례가 굉장히 많지만 이거에 대한 결론이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안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갑이 그렇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나가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여야 돼요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있어요 건물은 누굴? 을 겁니다 갑게 아니에요 따라서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걸 왜 내는 거예요? 때려 부실 수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을을 내보낼 수가 있다면 갑이 을을 내보내고 자기가 이 건물을 쓸 수 있다잖아요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나가는 의미에서 건물을 깨끗하게 모아야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을지언정 을을 내보내고 갑이 그 건물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누가 뭘 청구하는 걸 물어보면 이 물건이 누구 건지는 한번 다시 한번 보라고요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이 누구 건지요? 갑 건지 을 건지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간단해요 왜요? 물건조 청구를 저는 뭐 해야 돼요? 물건조 해야 되니까 이게 판렛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갑 똑같아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의리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한테 전화 왔어요 사기를 고소하겠대요 왜 그러니?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나대지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땅을 사고 가서 보니까 의리랑 놈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살고 있는데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라고 방방 떠요 이랬을 때 갑이 의뢰계의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물건조 청구권에 주자는 뭐 해야 돼요? 물건조 해야 돼요 예외 없어요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인 거잖아요 갑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게 예외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물건이 있어야지만 뭐를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물건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그랄듯하게 꼬셔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그 토지가 누구 건지 건물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체는 끝난 거예요 주체의 바람 판례는 다 한 겁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때 갑은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병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조 청구권 상대방은 뭐예요? 점유자죠 만약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면 병에게 넘겨줬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가의 병인 것입니까?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병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몰랐어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면 점유자라면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 무슨 말 하시겠어요? 여기서 병 큰일 났네 안타깝네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병이 선이 무과하시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보자고요 그런데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뭐죠? 소유자인 거죠 그리고 을이 병에게 임대돼서 병 임차인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 철거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해야 되겠어요? 병에게 요구해야 되겠어요? 을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입자는 건물을 철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임차인한테 가서 아저씨 땅 주인인데 건물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병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아 이거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철거해 그러겠죠? 따라서 건물의 철거는 간접점이자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지 세입자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지금 갑이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의뢰에게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도 이 건물을 철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병이 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인마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이나 남았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병을 내보내야 건물을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가 있는데 을은 병을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판례는 병에게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면 임대인인 소유자한테는 뭐예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나가달라고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땅 주인은 임차인은 내쫓고 임대인에게 철거를 요구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복잡하죠 이것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한 10번도 더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헷갈리지면 나중간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또 저 소리야 이런 정도로 반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 문장 풀어볼까요? 정전을 위해서 자 234페이지 보시면 대표의 제가 풀어보죠 1번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소유자는 물건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다시 말하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건 채권이에요 그렇죠? 내 땅에서 나가라 이거는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이지만 그 얘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지 뭐는 아니예요? 물건적 청구권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우리가 전했던 거고 설명이 더 이상 설명이 될 거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양수인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시라 하더라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충구권은 현재 계색되기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결과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결과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무슨 문제 알겠어요?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결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건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이거죠 소유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건자이어야 된다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물건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뭐죠? X5도 1번이죠 2번입니다 이것은 기출문의인데 그려볼게요 보시면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없이 그 위에 의리 와일 건물을 신축한 억이죠 우리 불법으로 뭐였어요? 신축했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병이 뭐죠? 뭐인 거죠? 임차인인 거죠 을과 병이 와일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일단 그럼 보신 갈론 끝났어요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는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의 건물이니까 따라서 답은 뭐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죠? 보시면 결국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이런 판례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가지 사례로 만들어서 먼저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해야 물권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된다면 그 사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인데 여기는 뭐예요? 점유자 소유권 필요 없습니다 관계없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물권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소정도 다시 갖습니다 감염소정도 감염소정도